안녕하세요 조많은 유튜브의 조많은입니다 자 오늘은 가볍게 공지를 두가지를 할건데 일단 첫번째 공지 영상입니다 자 조많은 유튜브가 5만명이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현재 구독자수가 49,662명인데요 어느덧 구독자가 5만명이 다 돼가요 아 유튜브가 지금 3년이 다 됐는데 벌써 이렇게 구독자가 5만명이 다 돼서 어 정말 또 감사드리고 4만명 될 때 3만명 될 때는 Q&A 영상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5만명까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궁금하신 것들 Q&A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어 궁금하신 것도 조금 이제 저도 대답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하나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이 업로드가 될건데 여기다 리플로 이제 많이 물어봐 주시면 되는데 어 일단은 뭐 나루토 캐릭터 뭐 기술 이런 것들은 받지 않겠구요 많이 필터가 될거에요 다 제가 항상 답변을 드리는 것들인데 그 중에서는 조금 이제 어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위주로 답변을 드릴거구요 어 모든걸 물어보시는 것들 다 답변을 드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가장 이제 궁금한 의견들을 많이 답변을 드릴겁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 있다라는 거를 어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로 이제 리플로 Q&A 어 궁금하신 것들 많이 물어보면 한 번 정도 이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튜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어 비디오 게임 정말 많이 업로드하고 있어요 더빙 뿐만이 아니라 항상 쉬지 않고 진짜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뭐 오전에 다 업로드합니다 어 많이 업로드하고 썸네일도 다 만들고 영상팀도 없는거 아시죠? 직접 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악플보다는 조금 많이 비디오 게임 많은 시청해주시고 댓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